이 형님이 전직 안하신 대남 레극님 170레벨이고요 소직은 170만원 신득 63이고요 전장금액은 9억 6천 7백만원 있네요 캐릭터 먼저 볼게요 이 형님이 대육천 가르치고 계시네 대육천 쌍 R 하나 있고요 중국 기화의 서약 하나 다다익탄 32도 하나 있고요 일석이조도 있네 일석이조도 있다고 나머지 템은 수련용 뇌검 이 정도 끼고 계시고요 와 활용차 있네 활용차 있고 얘도 대육천 가락지 기태 태투 156 페르난도 태투 기태 대육천 가락지가 또 있네 뭐지 동키 저보다 부자하셨네요 지전 110장이고요 와 말레비야 말레 똥키야 기태 셋 기태 셋 반개타 2천개 156 맹호 얘는 템이 기태가 없네 156 뇌공 얘도 기태 없고요 156 다 하나같이 156이네 축지법 단약 일취 템은 구리고 봉비도 있고요 200 도술사 하나 있고요 나머지 템이면 템이 없어요 와 일취 다다 도발부 뭐 다 30일씩 기본적으로 있고 올 풀백이냐고요 아니 풀백은 아니네요 풀백 아니고 공유 물품 주막 비어있고요 아이템 창도 싹 없는 걸 봐서 최근에 다시 복귀를 하신 유전인 것 같아요 자 형님 이제 메모자 한번 볼게요 음 격수가 170 대남이고요 현대 사냥터 없음 장수 조합 맹호 뇌공 페르난도 공항 비조 활용차 3 4 5 어 지금 5장수예요 자본은 119억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점 본캐릭 1차 전지 퀘스트 무도장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무도장 10단계 클리어 못함 세계 1주 못함 카 이렇게 두 개가 문제 있고 본캐릭 1차 사냥해서 4천 원 한 마리 키우려고요 오케이 세계 1주 후 기린 온라인 하면 될 것 같거든 지금 돈이 119억 있어가지고 발사 헬로잼님도 추천 감사합니다 아우 쎄다 크으 내가 싸버지고 아 뭐야 죽었어 코앞에 떠야 꿀잼이라고 어 형님 케이스 깨졌어요 어 깨졌어 전직스서 떴어 이거 다시 보자 형님 크게 이제 뭐를 세팅할 건 없고 조선 가서 김유신 만들고 케이스 깨고 중국기서 드시고요 중국기서 먹고 순변 유방 챙기시고 퀘스 깨고 다시 대만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돌아오시면 되는데 신등 100만 맞추고 기린 만들어서 기린 사냥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문 사냥 같은 경우는 현무가 필요하고 지국 같은 경우는 주작이 필요해요 이 친구들은 석상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용병 칸 안에 이제 있어야 되는 애들이고 지금 김하공수는 다시 돌려드릴 필요 없다고 하니까 형님이 뭐 쓰다가 파시거나 뭐 해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주막에다가 넣으셔도 되고 뭐 그거는 형님 편하신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250 음량사 구매 250 음량사 구매하고 기린 만들고 고급 기린 앱 뿔도 사셔야 돼요 큰 틀은 이렇고요 사냥은 그냥 사두지팡으로 하세요 형님 사두지팡이 플러스 250 영역사로 염력이 아니구나 음량 음량으로 주박 창음 치시고 조합 스킬 쓰면은 사양 될 거야 아 조합 스킬인데 있을 때 듣고 없을 때 있고 그래야지 좀 애매하네 큰 그림은 이래요 지금 사두지팡이 껴 주시고 250 음량사랑 주박 첨우 아 대충 이 정도만 돼도 거의 못 잡는 법은 없을 거야 자 그러면은 격수는 지금 본캔데 전직 전직해도 지금 깼죠 전직하시고요 사냥터는 지금 사냥터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형님 대남인데 전직하시고요 그리고 상단도 들 수 있으면 상단 가입할 수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아요 형님 상단 가입 % 그리고 장수 잡은 맹호 뇌공 페르난도 하고 지금 활용차랑 봉비는 집어넣으세요 주막에 집어넣고 김유신 순비연 유방 정도면 되거든 1, 2, 3, 4, 5, 6 중국에서는 5행기도 데리고자 5행기 데리고 오면은 그러면은 1, 2, 3, 4, 5, 6, 7 이렇게 하면 7마리 채워지네 활용봉비는 주말에 집어넣고요 다문천안 가실 거면은 현무 지우천안 가실 거면 주작을 만들어서 용병창 안에 넣어주셔야 돼요 사냥은 사도지팡이랑 250 음량 주박성 치셔서 사냥하시고 못 깨는 거는 사탕으로 도와달라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퀘스 그냥 포기하셔도 괜찮아요 꼭 깨야 되는 거 아니니까 세계입주전 250 음량사 구매하시고 고급동량 껴주시면은 주박처럼 칠 수 있고요 조선기사 먼저 드시고 퀘스 다 깨고 대만에서 조선기사 드시고 김유신 만들고 퀘스 깨고 그리고 중국기사 드시고 순비현 유방우행기 만들고 퀘스 깨고 대만기사 다시 먹고 기린 만들어서 기린 사냥하시고 기린 사냥에는 곱기린의 뿔 150 랩 때 낄 수 있는 곱기린의 뿔을 사셔서 끼워 시켜주시면 돼요 랩제 켤 수도 있기 때문에 형님 이거 전직 깨놓은 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이거 쓰지 말고 이거는 전직하고 나서 쓰자 형님 전직하고 전직증서 먹자 전직이 아니고 기사 먹고 조선기사 먹고 저거 먹읍시다 이 정도면 형님 끝나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오늘 진료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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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